선거 결과는 민주당 30석 통합당 19석으로 미래통합당이 11개를 더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서울 지역 49개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한 결과를 총득표수 기준으로 한번 조망을 한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전투표 기준으로 소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앵거를 위에서 본 것이 바로 어제 소개해드린 총득표수 기준이 되고 오늘은 그냥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서울 지역의 49개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4.15 총선 서울 지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 걸쳐가지고 사전투표만 하면 민주당이 불폐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 하면 사전투표고 사전투표하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하면 사전투표고 사전투표하면 민주당입니다 모두 다 이겼습니다 동단위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동 425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동에 속하는 투표소가 서울 시내에 1480개입니다 1480대 제로로 민주당은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투표소 레벨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이런들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 여기가 절반으로 이름 딱 따져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반으로 왼쪽이 선관이 발표자랍니다 사전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1번 값이 있죠 1번 값이 사전투표의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게 아니고 가만히 계시 보시죠 투표자별 득표수 제가 좀 헷갈렸으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잠시 헷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관위 발표자료입니다 이 왼쪽이 근데 선관위 발표자료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1번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관위 발표자료는 여러분 뭡니까 선관위 발표자료는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자료에 의한 이 뭡니까 득표율입니다 31.42% 종로구의 황교안 후보 참 작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를 구해본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47.2%인 겁니다 조작을 몇 퍼센트 했습니까 15.79%를 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두 분 제가 중성동구 후보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의 이런 조작값은 33.48%입니다 근데 진짜를 사전투표 수를 찾아가지고 이런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45.26%입니다 진짜에서 가짜를 빼보니까 여러분 몇 프로 남습니까 11.7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표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표 객차는 곱하기 두 배가 나온 겁니다 두 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의 황교안 후보는 32%를 조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5.79 곱하기 2입니다 32% 정도 조작을 합니다 총 조작값은 여기 나오는 수치의 두 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에서 1번 값 1번 값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오른쪽 표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소 레벨로 모두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가지고 총 합친 것의 득표율이 2번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 그래서 1번하고 여러분 2번을 빼게 되면 결국은 가짜 빼기 진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10%대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면 2번의 끝입니다 이 표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입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시고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의 지역구 49개석 가운데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은 이렇게 강남 상구 가운데 3군데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46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49개 지역 가운데 민주당은 30개에서 승리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몇 개죠? 19개 지역은 바로 누가 승리했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3군데에서 16군데가 더 늘어난 겁니다 16군데가 16군 가운데서 11군데 정도가 당락이 바뀐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총 득표수 기준으로 4.15 총선 서울 지역을 조망한 것이고 오늘은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조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약 500만 정도가 여러분들 총 득표수면 그중에 237만 정도가 사전투표 참가다수입니다 그럼 조작을 얼마를 했냐? 평균적으로 24.78%입니다 전국 평균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5%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라는 것은 제3의 후보 같은 걸 뺏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서 12.18%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60%를 더해 주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7%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뺏깁니다 이러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7장을 뭡니까?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선거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47% 정도를 득표했을 건데 선관위의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때문에 60%까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득표율을 미래통합당 후보는 진짜는 46% 정도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기록했을 건데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 가지고 34%밖에 여러분들 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1번 자료는 선관위 발표자라고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추계한 겁니다 진짜를 추계해 보니까 47% 대 46%로 거의 비슷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 투표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얼추 절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세 장으로 한번 딱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나오네요 1번 미래통합당 후보의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여러분 2번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해서 빼앗긴 값을 찾아주고 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2번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15.79%를 조작한 겁니다 전체 총조작주문을 곱하기입니다 얼추 32%를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성동구의 후보는 용산구 같은 게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후보가 출마를 했죠 권영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8.84%입니다 여러분 다 낮죠 너무 낮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런데 진짜 이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가지고 빼앗긴 값을 찾아가지고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권영세 후보가 8번입니다 53.61%입니다 진짜하고 여러분 가짜를 빼보니까 얼마 남습니까? 14.77%가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총조작률은 곱하기 2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초록색으로 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단 한 명도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번부터 15번까지만 하더라도 네 군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상북 거얼부터 시작해 양천구 갑입니다 이건 아마 황희 후보가 아니겠냐 보는데 노원구 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죠 이준석의 여러분들 1번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37.2%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되지 않는 표를 다 찾아냅니다 그것을 합산해가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48.49%입니다 이준석이 48.49%를 사전투표에서 득표했는데 선관위가 37.2%로 발표한 겁니다 11.27%를 빼앗긴 겁니다 곱하기 2하니까 약 23%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23%의 표를 여러분들 격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6번 승부권부터 양천구 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단 한 명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무려 세 군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도봉구 을 김선동 의원이죠 노원구 병 그 다음에 양천구 갑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을부터 송파구 을입니다 여러분 관악구 갑은 아마 중도에 사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2번은 4.15 총선의 49개 서울지역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원 서초구 갑 강남구 갑 강항구 병 단 세 굿에서만 미래통합당 후보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작구 을도 미래통합당 후보와 승리했고 그 다음에 관악구 을 그 다음에 서초구 을 그 다음에 강남구 을 그 다음에 송파구 갑 송파구 을에 다 승리한 거죠 여러분 동작구 을은 나경원 후보가 나간 곳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미래 사전투표 득표율은 36.31%라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36.31%가 아니고 이번 50.31%입니다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14% 표를 빼앗은 겁니다 곱하기 2니까 28%의 격차를 벌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마치 주물럭 등심 만지는 식으로 다 만져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지역구는 49개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의 공식 발표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46개 지역구에 승리하고 미래통합당은 3개 지역구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감행위를 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위 조작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을 받아 모두 다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와 득표율을 투표소 레벨을 받아 다 계산해가지고 전체를 다 합치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서울 지역의 49개의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6개 지역의 사전투표에 승리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30개에서만 승리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9개의 지역구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3군데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16개를 추가해가지고 19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조작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단 3군데에서만 사전투표에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차단해서 숫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19군데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다는 평균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선관위는 민주당 60% 미래통합당 34% 무소속 무소속 여러분들 이거는 0.74 0.074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미래통합당이 46% 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싸웠고 똑같은 값이 당일투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전체 표수를 따지게 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절반 절반으로 차지한 것이 4.15 총선의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특별하게 4.15 총선 49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관점에서 어떻게 조작이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확연한 대사건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검찰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감사원의 직무검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2년 3개월째 지금도 호시탐탐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비롯해가지고 원고적 기각 선관위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무척 고심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져야 될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이유에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가슴이 아직도 뛰고 머리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딱하고 비통하고 너무나 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하셔서 우리 사회가 다시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상 상태로부터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고 자식절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